요거는 독약입니다 제가 여보! 그랬더니 굉장히 웃으시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부부라고 댓글을 많이 달았잖아요 남편분이 참 유머도 많으시고 참 잘 어울린다고 머리까지 심고 그렇게 어려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어려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려보이니까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제가 두피관리를 잘했거든요 나는 가만히 쓰고 나올 거예요 웍 너무 좋으시대요 최경숙님이 아 진짜 좋지 오늘도 이 웍을 그냥 포기 못하시고 우리 소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라면을 끓어주시겠다고 벌써 물이 끓어버렸네 금세가 열 전도가 확실하네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 같지 않게 그래가지고 걔네는 불이 세기가 영업용을 갖고 있어요 다섯 배 그러니까 우리께 불이 세기로 한 200이다 그런 자기네는 1000 정도 되는 세기래요 자기가 원래 중국 웍 같은 거 거기서 미국에서 사서 써보면 불 세기가 너무 세니까 이 웍이 그냥 죽어든데요 나 그것도 몰랐어 불 세기가 걔는 너무 센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걔가 그렇게 써봤는데도 이 웍이 전혀 흔들림이 없대 그 센 불에서 그래서 너무 좋다고 엄마 진짜 그 웍 너무 좋아 그냥 공짜로 받아서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샴푸를 진짜 좋은 거 소개하려니까 그렇게 꼭 무쇠팬처럼 좋은 것만 하시고 뒷소리 들을 거 하지 마세요 앞소리 들을 것도 없는 뒷소리까지 듣겠냐 진짜 내가 써보고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오 마이애미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누르면 누르고 오 마이애미 치시면은 저희 그 채널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 문의하거나 톡으로 바로 저랑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네 오 마이애미는 우리 조카 오혜민의 샵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똑부러지게 똑똑해요 라면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 한 말쯤에 나온 거를 아는데 아버지가 속초에서 이걸 엄마가 끓여서 드리는데 내가 어릴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국수가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국수가 꼬불꼬불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희들은 먹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셨을까? 비쌌지 옛날에 비쌌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도 처음에 4호니까 그랬어 라면이 특식이었어 사실은 지금 본인이 쓰시고 계시는 샴푸가 집에 있는 게 천연인가 아닌가 알아보시려면 요게 이제 계란 흰자예요 요 계란 흰자에다가 내가 쓰고 있는 샴푸를 살짝 꾹 눌러서 요렇게 넣어보면 요 샴푸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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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데 자 전혀 안 변하지요 천연 샴푸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건 이렇게 이 이제 계란 흰자가 우리 몸에 단백질과 가장 비슷하대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하시면은 집에서 내 샴푸가 천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똑같은 계란을 지금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걸 이제 내일 아침까지 둬봐도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뭉그러지고 막 그런대요 이 보통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는 제가 한번 우리집에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나 내가 선물을 나는 이거는 사서 쓰는 샴푸가 아닌데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어머 흐르네 이런데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네요 요거는 이제 성악적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투명하고 요건 요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집에 가지고 계신 쓰시던 샴푸들을 가지고 계란 흰자 가지고 한번 요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단백질이 녹는지 안 녹는지 뭐 이렇게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내가 무슨 과학자 같아 이런걸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돼지비게도 돼지비게도 요렇게 해가지고 샴푸를 넣고 한번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초이셋은 전혀 비게가 녹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이런것들을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어요 음 그 테스트 사진이 있거든요 그 오마이애미 상점 그 사이트 가시면 테스트 사진을 올려놨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저를 믿으세요 그쵸 저를 믿으세요 이거 두 번째 공고잖아요 이거 우리 첫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왜 이런걸 파냐면 저희가 그 이제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지시고 실제적으로 또 그 상가가 없이 뭐 이렇게 전시회 다니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판매처가 다 막혀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몇 회째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보고 또 저희가 써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가지고 이것이 쓸만한 건지 저희가 이미 테스트를 하고 권해드리는 거니까 저도 또 저도 약간 자연주의에요 또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샴푸 같은 거는요 바로 우리가 쓰면 자궁으로 바로 내려가서 독소를 쌓이게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임산부 임산부 써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요거는 요 샴푸는 애기 애기들도 다 쓰는 애기들도 다 쓰는 제품이에요 베이비 신생아들까지 다 쓰는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이 되게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이 샴푸를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제품을 만드시는 특허 네 제품이고 또 좋은 점은 요거 하나로 올인원을 한다는거죠 머리서부터 얼굴서부터 몸까지 다 요걸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쉐이빙도 가능하세요 아 쉐이빙도 가능하세요 아 정말 정말 오 세포 구멍을 하나도 안 막으니까 어머나 좋은거죠 여러분이 머리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려면 오미연 선생님하고 저걸 비교해보면 머리숱이 사람의 나이를 10년을 10년을 왔다갔다 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시면 좋은 말로 권유할 때 천연 샴푸 쓰셔서 10년 후에도 지금 모발 유지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 라고 싶네요 저는 왜 진작 너를 못 만났을까 왜 이제 우리 만났을까 라는 약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연 샴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렇게 집에 있는 샴푸들을 꺼내셔서 계란 흰자 가지고 요렇게 테스트해 보세요 요거는 독약입니다 요거는 화학적인 계면 활성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계란 흰자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색깔로 고대로 이게 계란 흰자인가 먹을까 하는 정도의 변함이 없는 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이스에 쓰지 않으셔도 샴푸는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 아니요 끝으로 말해드리자면 모발은 투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세트 하하하하 안녕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게요 네 오실 거죠? 아유 와야죠 다음 주에 소고기 굽는 날인데 와야죠 소고기였어? 삼겹살 아니였어? 삼겹살 아니였어? 알았어 알았어 seis då 안타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com 아멘